안녕하세요 여러분 핫제이프플래너 주온이에요 제가 오늘은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저희 새로운 애기 너무 궁금하셨죠? 오늘 보여드릴 애기는 바로 짠! 이 애기에요 저희 매장 활력소, 저희 뿡입니다 저희 뿡이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이름은 뿡이, 견종은 포메라니안이고요 현재 2개월 정도 된 애기에요 그리고 성별은 공주님 정말 공주같이 생겼죠? 그리고 적종은 2차까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뿡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뿡이 2개월치고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지금 거의 제 손빨락이랑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개월 정도 된 아기 중에 이 뿡이만한 사이즈가 나오는 애기는 정말 드물어요 사실 미니 사이즈가 아니고서야 그냥 소형견이 이런 사이즈가 나온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뿡이는 정말 특별한 사이즈를 갖고 특별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애기인데요 저희 뿡이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 펫제이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머즐 뿡이는 지금 머즐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각도도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요즘에는 사실 머즐이 긴 강아지보다는 머즐이 짧은 강아지를 많이 선호하시는 추세에요 그러다 보니 머즐이 짧은 강아지가 인기가 더 많은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희 뿡이는 얼굴도 예쁘고 머즐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은 강아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제가 보여드릴 건 강아지 분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강 건강 체크를 한번 봐드릴 건데요 우선 저희 뿡이 저희는 강아지 보여드릴 때 항상 똥꼬 상태를 보여드리는데요 아픈 강아지들은 똥꼬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 뿡이 보시면 굉장히 뽀얗죠 그래서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 아기 활동량 뿡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노는 거 보셨죠 활동량마저도 정말 뛰어난 아기에요 저희 펫제이에는 뿡이처럼 건강한 아이들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분양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다음에 또 보시고 싶으신 견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뿡이 보고 싶은 분들은 펫제이로 언제든 놀러와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